6일 미국 218,671명, 인도 36,652명, 브라질 5만 4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31명, 누적 확진자는 3만 7,546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32명, 지역 발생이 59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70명, 영남권에서 61명 등이 나오며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2.5단계는 8일 0시부터 3주간 시행되며,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영화관, 해시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600명대로 올라서며, 중환자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은 총 20개가 남았고, 전국적으로도 10% 정도만이 남은 것들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2만 명을 넘으며 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CNN 방송은 존스 헉킨스 대 자료를 인용해, 차일 신규 확진자가 22만 7천여 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들 한 주장 Society sign과 영향을 넘어paragusasis 시행됩니다.